날씨도 좋고 구름도 예쁘고 바람에서 좋은 냄새도 나네 학교 가기 싫어 그냥 신나게 놀고 싶다 학교 가기 싫어 그냥 신나게 놀고 싶다 놀고 싶다 가를루스 왜 따라왔어? 놀고 싶다 놀고 싶다 아 어서 집에 돌아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를루스 오호 좋았어 따라해봐 네 네 다시 한번 해봐 네 네 잘했어 이제 이 말만 하는 거야 가를루스 네 출석을 부를게요 딜리 네 마셔 네 에이미 놀고 싶다 에이미 네 혹시 어디 아프니?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니? 네 더 아파지면 꼭 말해주렴 네 에이미 왜 저래? 이상해 차비차비 우리 뭐하고 놀까? 정말 학교 안 가도 괜찮아? 학교 가기 싫어 안 가면 혼나는 거 아니야? 나 대신 믿음직한 친구를 보내놨지 지금쯤 산수를 배우느라 고생하고 있을걸? 산수를 배운다고? 왜? 서커스 티켓이 몇 장이 팔렸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음 그리 나쁘지 않네? 하지만 그림을 배우는 건 시시해 그림을 배운다고? 왜? 서커스 포스터도 그리고 더 멋진 광대 분장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것도 꽤 쓸만한데? 응 하지만 글자를 배우는 건 최악이야 글자를 배운다고? 왜? 그건 서커스 단장인 우리 아빠한테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모두 학교에서 배웠다니 그렇구나 그럼 이제 놀아볼까? 아니야 학교 갈래 카를로스 네 이제 넌 돌아가 어서 네 라고 대답해 싫어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야? 응? 나라고? 학교 가기 싫어 어머 에이미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온 건가요? 선생님 네 친구가 배운 대로 잘 풀었죠? 욕샷이 낫지 미쩍하다 아니야 내가 학교에 다닐 거야 재밌었으면 구독 키와요 눌러주세요 야 잠시 후 흰환 살짝 눈치 그니무나 엄청나게 몇 번 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